wallet. 지갑. 여러분들은 다 착한 학생들이니깐 지갑을 주우면은 혼자 가지면 안 되죠. 그죠? 경찰서에다 꼭 알려야 돼요. wallet. wallet. 뭐를? 지갑을 주웠다고 알려야 돼요. wallet. 뭘 알린다? 지갑을 알리는 거예요. 지갑. 따라해보세요. wallet. 다시 1번. wallet. winter 하면은 겨울이란 뜻이에요. 자, winter. 윙 부는 바람에 손이 터요. 그러면은 겨울이잖아요. 그죠? 윙 부는 바람에 손이 터요. winter. 같이 해보죠? winter. 다시 1번. winter. 겨울. allowed. allowed라고 하죠? 애기를 갖다가 경상도에서 얼라가 그러죠? 얼라. 그래서 얼라가 우드. 운다. 어떻게? 큰 소리로 얼라가 울고 있어요. allowed. 같이 해보죠? allowed. 다시 1번. allowed. allowed. 그래서 얼라가 운다. allowed. allowed. 큰 소리로. 여기서 A가 빠져도 비슷한 뜻이 돼요. loud. 시끄러운. 또는 소리가 큰이란 뜻입니다. 알겠죠? 그래서 큰 소리로 allowed. loud는 소리가 큰. 시끄러운. 됐죠? allowed. between. 뭐뭐의 사이에. 뭐뭐의 사이에.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커튼에 여기 트여있는 사이로 빛이 막 비치고 있죠? 지금. 그죠? 자, 그래서 트여있는 사이로 해서 뭐뭐의 사이에. 이런 뜻입니다. between. 그래서 빛이 트여있는, 어? 트여있는 이 커튼 사이로 들어온다. 그래서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에요. 같이 해보죠? between. 다시 1번. between. 그래서 뭐뭐의 사이에라는 뜻입니다. bran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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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뭇가지. 자, 불에다 넣으면은 치하고 잘 타는 나뭇가지. 나뭇가지는 불에 넣으면 치하고 잘 타죠. 그죠? branch. branch. 자, 이거는 치 라고 했었어요. 치 발음. 자, 같이 해보죠. branch. branch. 다시 1번 branch. 불에 넣으면 치. branch. branch. Chili.